고용지표가 엄청난 서프라이즈로 발표됐습니다 야 이러면 이제 경기침체 이야기 못하겠네요 아니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 연준에서 금리를 많이 올릴 거고 그러면 또 다시 주식시장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요? 이런 고민들이 드실 텐데요 저의 오늘 결론은 이 그림으로 대신합니다 경기침체 미국이죠? 미국의 경기침체는 신흥국이 대신당해준다 라는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가격 변수들을 빠르게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는 주간 단위로 1.6% 상승하면서 이제 2500포인트에 근접한 수준까지 상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 금리 같은 경우에도요 2년물 금리가 지난주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로 크게 상승하면서 3.2%까지 급등했고요 10년물 금리는 2.8%니까 이 둘 간의 차이가 벌써 40BP나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3개월 물도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기 직전인 상황까지 올라왔습니다 고용지표 발표된 이후로 75BP 인상 가능성이 68%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FMC 회의이 있은 이후로 28%까지 낮아졌었는데 다시 68%까지 올라갔네요 변동성 지표 오랜만에 보여드릴게요 주식은 여기 아주 낮은 수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채권과 환율은 코로나 당시 상황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면 고점 대비 주식은 25% 수준인 반면에 채권과 환율은 70% 이상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채권과 환율은 불안하다 주식만 좋네 자 그리고 WTI죠 유가가 90불을 하회하면서 200일선이 한번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깨질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지에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보셔야 될 것 같네요 반면에 달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달러는 아직 살아있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아시아의 천연가스 가격은 여전히 계속해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있을 일들 설명하기에 앞서서 주말 동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통과될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나온 뉴스인데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처리 절차가 일단은 중단됐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대략 우리 돈으로는 한 600조 원 정도 수준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입니다 이게 이제 상원에서는 야 또 돈 뿌리는데 뭔 소리야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상황은 수정된 법안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 토론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 이제 지금 중단되어 있지만 내일 아침에 일어나 보면 통과되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중국의 무역수지가 발표되고요 화요일에는 7월달 미국의 NFIB 소기업 낙관지수가 발표됩니다 이 지표는 지금 이 정도 수준이니까 지표가 발표된 이후로 75년 이후로 가장 안 좋은 수준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소기업은 진짜 경기에 대해서 낙관할 수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수요일 날 발표되는 미국의 CPI가 되겠습니다 중국과 독일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장중에 발표를 하고요 미국의 CPI가 드디어 수요일 밤 9시 30분에 발표가 됩니다 이 내용은 뒤에 자세하게 설명드릴 거고요 목요일에는 외국 중앙은행이 미국 국채를 얼마나 들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난달에 발표된 중국이 들고 있는 미국 채권이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1조 달러를 하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들고 있는 것이 1.2조 달러 연준이 들고 있는 것이 약 5조 달러가 넘으니까요 해외 중앙은행에서 미국 채권을 얼마나 사줄지 즉 미국 정부에게 돈을 얼마나 빌려줄지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아직 실적 발표하지 않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8월달 중요한 일정은 8월 25일에 있을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9월달에 FMC 회의는 9월달에 있습니다 8월에는 없고요 첫 번째 주제는 짤 스트레이트 저널인데요 고용시장 왜 이렇게 좋지? 인상 속도를 늦추려고 피보팅 하려고 했던 파월이 머리를 극적이면서 고용지표에 당황하고 있다라는 소식을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고용지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52.8만명 진짜 발이 되나요? 이게? 와 이게 숫자가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랄만한 숫자였었고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코로나 당시에 고용이 24만명 가까이 한꺼번에 줄었던 고용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이제는 드디어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실업률이 3.5%까지 낮아졌습니다 이러쿵저러쿵 해도 3.5%의 실업률인데 경기 침체를 얘기하기가 참 민망해진 상황인 것 같네요 구체적인 상황을 보면 일단은 주황색 선이 사람 뽑습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실업을 당했는데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숫자입니다 이런 부분에 일자리를 구한 사람들이 많은데 사람을 안 뽑으면 이 구간에서는 일자리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어떤 구간이냐면 제발 좀 일 좀 해주세요 라는 구간인 거죠 이 구간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고용시장이 임금이 계속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계속될 수 있다 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이 그림인데요 섹터별로 봐도 대부분의 업종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는데 레저 부분만 아직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그림인데요 이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억 5천만 명 정도가 일하던 것이 줄었다가 다시 다 회복했다 그리고 금융 부분에서는 이전 수준을 훨씬 더 뛰어넘었다 그리고 IT 쪽에서도 10% 정도 올랐어요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 직군에서는 상당히 많이 꾸준하게 증가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더 전문 직군에서 일을 하고 있다 운송과 창고 관련된 일도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이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저 쪽에서는 아직까지 일자리로 다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회복 속도는 상당히 좀 생각보다 다른 섹터에 비해서 느리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부분이 아직도 회복을 못했습니다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겠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공무원일 텐데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가 회복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민간 부분에서는 회복이 굉장히 빠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이번에 발표된 고용지표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평균 임금조차도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나온 뉴스 중에서 평균 주급도 150불 정도 상승했다라는 소식인데요 특히나 대도시 지역 중에서 75%는 타이트한 노동시장 영향에 주급이 상승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지금 뉴욕이나 산호세와 같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주급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지표를 보자마자 당연히 75BP 인상 확률은 68%까지 크게 증가했고요 이분이죠? 서머스 서머스는 화가 난 것 같아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약간 격양될 목소리로 정시 차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혹시 인플레이가 늦춰지는 걸로 생각하고 잘하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되고 고용지표에서 보는 것처럼 지금 경지는 명확하게 과열되어 있으니까 실질금리를 올리지 않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70년대의 실수를 반복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내 친구 얼마 전에 폴크루그먼조차도 연준한테 방향 바꿀 때 아니다 라고 얘기했잖아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야 이코노미스트 진짜 언제까지 인플레 아 진짜 답답하네 내가 알려줄게 인플레 이제 피크아웃 끝났어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코노미스트들 앞에 대놓고 일론 머스크가 이제 다시 이코노미스트까지 하시는 건가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 일론 머스크의 이야기를 무시할 수는 없는 것이 워낙 테슬라가 굉장히 많은 부품들을 사오잖아요 그리고 소비자에게도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래서 배터리도 만들죠 전부 다 만들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수급 상황에 대해서 누구보다 빨리 알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일론 머스크가 아무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공교롭게도 CPI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숫자를 좀 점검을 해보면요 일단 지난번에 압도적으로 높은 9.1%의 CPI가 발표됐고요 이번에 이제 물가 전망은 YY로 작년 동기 대비 8.7% 상승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망치가 8.7%예요 전월에는 9.1%였었죠 그런데 사실 중요한 것은 전월 대비인 것 같아요 전년 동기 대비도 중요하지만 지난달 대비로도 더 올라갔어? 이런 얘기인 거죠 만약에 사실 1%씩 전월 대비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 1년은 12달이니까 12%나 상승하는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건데 지난달에는 1.3%가 나오면서 시장이 깜짝 놀랐던 건데 이번에는 지금 전망치는 0.2%입니다 그러니까 MOM으로 보면 굉장히 빠르게 많이 낮아진 걸로 지금 시장이 전망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망치는 지금 MOM으로 즉 전월 대비로는 0.2%만 올라가겠지 설마 더 올라가겠어? 라는 생각들이 지금 반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소식들도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휘발유 소비량이 감소해서 얼마나 감소했냐라고 봤더니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감소했다 무슨 말이냐면요 빨간색이 코로나가 있었던 2020년이고 하늘색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인데 검정색이 지금 현재거든요 최근에 여기 줄었네요 코로나 당시보다도 휘발유 소비량이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선물 가격은 크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로 궁금한 점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좋다라는 건 알겠는데 인플레이션 이렇게 세이니까 금리를 올리면서 어떻게 수요를 줄여서 인플레이션 잡는다고 하는데 경기 침체는 안 오고 이거 도대체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저도 고민 고민했는데 얼마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이번 리세션이 과거와 다른 10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블룸버그 특집 기사가 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곰곰이 곱씹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곱씹어 본 것의 결론은 경기 침체는 제가 대신 당해줄게요 여기 지금 너는 사르세요 미국은 사르세요 이런 내용인 거죠 지금 보면 수십 년 내 최고 수준 인플레이션 맞죠? 알고 있잖아요 우리 다들 그리고 노동시장은 이때 뉴스가 나왔을 때 3.6%였지만 실험률은 3.5% 이렇게 고용시장이 튼튼한데 경기 침체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디폴트도 안 나요 디폴트도 안 납니다 부동산도 아직까지 2006년부터 하락하기 시작해서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지금은 아직 하락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와 독일 스프레이드도 높아지고 있지만 2011년에 비하면 그렇게까지 심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인데 흔들리는 독일 경제죠 흔들리는 독일 경제라고 해서 무역수지가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무역수지 적자가 났다는 게 굉장히 인상적인 거죠 그리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이 얘기가 중요한데요 핵심은 에너지 주권이 이 시대의 새로운 힘이다라는 겁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주권이 없기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그림이랑 연결해서 생각해보면 천연가스가 가장 대표적으로 에너지 수급의 핵심적인 키이기 때문에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사실 예외가 아닌 것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사와야 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너지 안보라는 관점에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시대의 새로운 힘이다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연준 입장에서는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에너지 안보가 에너지 수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다가 달러에 대한 지위도 여전히 견고하다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했고 그래서 금리를 천천히 올리고 이런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경기 침체와 관련돼서는 때리더라도 매매를 때리더라도 결국 미국은 괜찮고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다른 나라들이 힘들어지는 것으로 대신 수요가 둔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을 잡는 그런 시나리오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워렌 버핏이 2분기에 57조 손실이 났다 라고 해서 이제 야 뭐야 워렌 버핏도 별거 아니네 라고 얘기하니까 워렌 버핏이 저보다 주식 잘하는 사람만 질문하세요 이건 농담입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거고요 미국의 기업 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S&P 500 기업들 중에서 87%가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에 75%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보시면 어닝이 어쨌든 조금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긴 했는데 주가도 이제 반등하기 시작한 거고요 어닝 시즌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이건 같아요 EPS 서프라이즈 긍정적으로 발표된 기업 긍정적으로 발표된 기업들이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니까요 하늘색인데요 이번 분기에는 긍정적으로 발표된 기업이 평균적으로 2.1% 상승했어요 아 근데 과거 5년 평균은 0.8% 였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보다 긍정적인 실적을 낳았을 때 오! 박수를 많이 쳐준다는 거죠 더 놀라운 사실은 부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을 때 과거에는 2.4% 하락했는데 이번에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주가가 이미 낮아져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게 해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쇼커버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해석해 주려고 하는 물론 안 좋은 건 맞지만 각오했던 것보다 안 좋지는 않네 라고 하면서 긍정적인 해석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우리나라 소식인데 도망쳐 주식시장 떠나는 동학개밀이 이제 어디로 가나 라고 봤더니 대부분 채권으로 혹은 예금으로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완전히 떠나지만 않으신다면 일부의 자금을 좀 옮겨 놓으시는 거는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최근처럼 예금금리도 많이 주고 그리고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다면 그쪽으로 일부 옮겨 놓으시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몽땅 옮겨 놓는 게 아니고 일부 옮겨 놓으시고 주식시장에도 계속 머물러서 투자를 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투자에 있어서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주식을 들고 있긴 한데 너무 불안해 또 언제 또 급락할지 모르고 경기 리세션이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걸 한번 주의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검정색 선이 뭐냐면 빅스라고 해가지고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변동성이고요 하늘색 선이 뭐냐면 실제 변동성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변동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런데 특징적인 것이 이 부분 보시는 것처럼 남색이 하늘색을 뚫고 내려갔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건 무슨 의미냐면 이게 만약에 더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주식시장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이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채권하고 환율의 변동성은 이렇게 높은데 주식만 이러고 있어요 주가가 빠지든 말든 상관없이 주식의 변동성만 이렇게 낮다라는 것은 진짜 특이하죠 왜 그런가를 봤더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런 거예요 빅스 자체를 거래를 안 한다 사람들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주식을 들고 있다가 주식이 들고 있는 주식이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혹시 빅스라도 사놓을까 아니면은 푸드옵션을 팔아볼까 이런 식으로 해지를 했는데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빅스에 대한 관심이 크게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로 빅스에 관심이 없을 정도라면 거꾸로 역발상해 본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식이 들고 있어서 불안하다면 혹시 이것을 해지하기 위한 방법이 주식을 지금 팔아버리고 채권으로 가는 방법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변동성 지수를 활용해가지고 해지해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란은행 영국 중앙은행이 27년 만에 빅스텝을 했습니다 1995년 이후로 가장 크게 금리를 올린 거네요 9월부터 QT도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발표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영국의 금리고요 회색이 지금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 지금 이렇게 취소된 상황이고 금리는 여기까지 지금 올린 상황이죠 어디까지 어디까지 참 이 그림도 상당히 인상적인데 영란은행 물가 전망치입니다 이게 지금 2021년 2월 달에고요 쭉쭉쭉쭉 올라가서 하늘색이 2021년 8월 그리고 그 11월 올해 2월 올해 5월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번 8월 달에 물가 전망은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진짜 틀려도 이렇게 많이 틀릴 수가 있나요? 경제 전망은 경제 침체에 임박했다라는 전망입니다 실질 GDP가 보시는 것처럼 성장을 꾸준히 하다가 생각보다 장기적으로 옆으로 쭉 갈 것 같다는 거죠 이 그림을 성장률로 바꿔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2022년 4분기부터 시작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5, 6, 7, 7분기 연속으로 2024년까지 역성장을 할 거라는 전망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빅테크 기업이 최대 무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데 있어서 빅테크가 서방의 가장 큰 무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봤더니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탁 터지고 나서 러시아가 막 공격을 하니까 우크라이나에서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많은 정보들 있잖아요 그 정보들을 누군가가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때 이제 AWS, 아마존의 AWS가 해줬다고 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정보를 빼앗기지 않고 해가지고 뭐 문제가 없이 지나갔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기사에서 지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건 것 같아요 이 정보를 저장하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미국의 룰이 되게 중요한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인도 아니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든 뭐든 클라우드에 저장해놓은 그 정보들을 정부에서 간섭을 하거나 야 이거 지워! 라는 그런 압력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게 안전한가? 뭐 암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고 이렇기 때문에 빅테크가 서방 국가가 러시아와 중국과 경쟁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무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분석 기사가 나왔는데요 약간 다분히 의도가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의 군사 위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대화 채널도 끊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중국이 대만 인근에 대규모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고요 대만섬을 가로지르는 미사일 발사도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낸스 펠러시 직계가족을 제재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중국이 중단했는데 군사를 중단한 것은 알겠는데 왜 잠깐만 기후를 왜 기후 얘기를 왜 그만해 중국 지금 기후랑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왜 갑자기 하기 싫다고 이 핑계대고 그런 것 같은데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군사훈련 지역이 대만을 둘러싸고 이게 진짜 무섭겠네요 정말 주말 동안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로이터 심층 보고서에서 중국과 대만이 실제로 전쟁이 난다면 어떤 시나리오대로 가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겠지만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굉장히 간담회 선을 진짜 무섭다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려면 진짜 큰일이어서 쉽게 일어나진 않겠구나라는 생각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장기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단기적으로 이것 때문에 주식이 급락하고 이런 일은 없어야겠죠 이란이 핵 협상을 재개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사실은 지난 5월, 4월부터 핵 합의 복원 협상을 진행하고 있어서 지난 3월에 협상 마무리까지 갔는데 실패했잖아요 다시 진행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가와 관련돼서 어떤 영향을 줄지도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트리키가 러시아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소식이 있는데 트리키가 굉장히 큰 나라는 아니지만 이 부분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러시아가 가스 구입 비용에 대해서는 루브라 결제를 해라라고 약속을 받아냈다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여전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주가는 계속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올라가는 거야 막 불안불안하기도 하고 아 이제 다시 현금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이 들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도 중요하지만 미국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계속하게 만드는 일들이 많아져서 여러분들도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도 생존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호석 아카데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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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